엘리야,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. 그 화재에 누구 잘못도 아닌 단순 사고.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네가 요한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던 거야. 너 보라고 일부러 기부약정 취소 신청서를 만들어놓고 자꾸 널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. 네 다리로 걷게 되면 나부터 죽인다며. 한 가지씩 하지 그래. 자근자근. 응? 걱정마. 나 건강할게. 네 두 발로 일어서서 날 죽일 때까지. 뭐야? 뉴스 봤어. 그래? 괜찮은 거야? 왜 나왔어? 가자. 둘이 닮았네. 무슨 소리야? 누구랑? 걱정해주는 거니? 걱정은 무슨? 너네 삼촌. 뭐야? 요한이 잡혀가면 이 집은 내 거다. 원래 네 거야. 처음부터. 삼촌도 금방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앞에 게 있어. 알았지? 삼촌도 빨리 와야 돼? 근데 가오는 이제 안 오겠네.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야. 원래 우리 둘 뿐이었지 않냐? 요한이 없어. 어? 들었잖아. 요한이 없다고.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없어. 진짜 어디 가 온 거야. 요한이 없어서 무서웠어? 요한은 한 번도 이 집을 비운 적 없어. 그 사고로. 부장님 혼자서 언제까지 사춘기 여자애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? 성당 화재 사건 때 받은 충격. 이해합니다만 엘리야 이제 6살짜리 애도 아니고 엘리야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믿어버리고 정이 굶주렸으니까. 무슨 말이라도 좀 하지? 그래도 한 번도 붙잡아볼 수는 있었잖아! 걘 네 아빠가 아니야. 뭐? 들었잖아. 네 아빠가 아니라고. 너 상처받을 거다. 그렇게 착각하면. 엘리야하고 5분 이상 마주 앉아본 적 있어요? 싸우지 않고?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? 엘리야는요? 엘리야. 내가 말을 지나쳤다. 집어치워! 엘리야는 전화 못 받아. 우리 엘리야. 엘리야. 왜 안 하던 짓이라고 그래? 이 와중에 사갔다 왜 안 하잖아? 안 타! 철없이 굴지 마. 안 탄다고! 철없이 굴지 말라고! 내가 네 장난감이야? 이 걸로 있으니까 만만해! 네가 뭔데 그걸 결정하냐고! 좋든 싫든 네 보호자. 보호? 사육이겠지! 야! 원래 하던데 왜! 꺼져줄래? 여보세요? 왜 전화를 안 받아? 누가 오든. 난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. 방안에만 있어. 알았지? 엘리야. 엘리야 생각은 해보신 겁니까? 늘. 항상. 협박은 의미 없어. 나한테 아무것도. 지킬 게 없으니까.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고? 그런 인간은 없어. 뭐야? 이 왕. 빨리 와줘. 열심히 큰애 났어. 이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. 그게 누구도야. 가믄 내 조카를 건드려? 지겹지도 않아? 어릴 적부터 혼자 똑똑한 창원 닿으면서 누가 손만 내밀며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따라가고 이용당하고 유괴나 당하고 멍청이처럼. 외로워했던 게 잘못이에요? 그런 식으로 좀 알아서. 이 애는 내가 보호하는 애야. 그래요. 엘리야한테는 부장님 뿐이지 않습니까? 조금만 더 솔직해지시면 어떨까요? 이거 뭐야? 이거 피 아니야? 괜찮아. 괜찮아, 엘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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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텐 요한밖에 남은 게 없었는데. 이제 괜찮아. 괜찮은 거야? 열과 아니야. 진짜? 응. 괜찮아? 응.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괜찮아. 이게 도련님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거야. 다시 마. 요한은 곁에 있는 건 뭐든 망가뜨려. 난 그런 사람 되기 싫어. 아빠도. 아빠도. 그리고 나도. 도련님도 참 가엾은 사람이더라. 부모를 죽인 게 자기 자신인 걸 그 아이가 알게 될까 봐. 자가의 숨기려고 평생. 꼭 자기가 죽인 사람 얼굴이라도 본 것 같지. 난 이미 죽인 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데. 내가 죽였다는 말이야.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지. 엘리야 아가씨도. 말하지 마. 엘리야 되면 말하지. 제발! 엘리야! 네가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했거든.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네가 살아주길 바랐던 거야. 하지만 엘리야. 네가 요한을 오해했더라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. 요한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거든. 요한아. 넌 잘못 없어. 헬리야. 그저 앞으로 다시 만나면 잘해주면 돼.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. 안전한 곳? 여기 갈까? 우리 둘이서? 우리 둘이서